보린 이거 못 먹겠다, 깎아. 이거 이거 빛나면 줘야겠다, 이거. 오빠한테 가고 싶구나. 보리야, 빛나가 놀고 싶대. 보리야, 보리 이거 먹을까? 이리 와봐, 이리 와봐. 너네 왜 그러고 있는데. 아, 보리. 빛나야. 빛나. 빛나야. 피 Mom, 빛나. 어때, 가 봐. 어때, 가보자. 나와있다. 와우 왜그러면 돼? 갑자기 왜 그러는데 분명히 가득한데 지금 그치 동생 왔잖아 그치 냄새 맡아줘 보리야 빛나 또 꺼 냄새 맡아줘 빛나 또 꺼 에휴 정말 진짜 웃기네 쟤 진짜 웃기네 쟤 괜찮아 빛나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 왜 삐졌는데 말을 해봐 야 아 그럼 이거 깎아 빛나랑 둘이 먹어야겠네 보린 이거 못 먹겠다 깎아 아 이거 이거 빛나만 줘야겠다 이거 처음 먹어보지 너 추루 봐봐 봐봐 빛나야 빛나야 봐봐 여기 여기 핥는 거야 여기 그렇지 옳지 옳지 어구 잘하네 어구 잘하네 어구 잘하네 여기 여기서 나오는 거야 눈 떴어 추루에 눈 떴어 자 이제 오빠 맞고 아구 웃었어 얘 지금 어디서 나오는 줄 몰라 지금 이거 아까 너 지금 얼굴 다 묻었어 아우 우리 애기들 기다려줄 줄도 알고 오우 오우 이제 빛나 차례에요 오우 오우 기다려야지 빛나지면 죽어야지 알았어 이제 이거 다 빛날거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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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귀여워 귀이야 하!